안녕, 어르신들. 안녕. 안녕. 여러분. 고마워. 보고 싶었어요. 아까 봤지만 그래도. 또 무대 위에서. 일단 우리 인사할까요? 좋아요. 하나, 둘. Everyone say to us.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놀랐어요. 다 우리 우아 바지로 온 거예요. 우와. 우와, 어머워요. 우리 일단 개인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우시부터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러시예요. 안녕. 핑크머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핑크로 왔습니다. 아주 글러시해졌어요. 좋아요. 여러분.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연이고요 와! 또 이제 봄이니까 고연이 귀여운다 고연이 귀여운다 와우! 아주 차가운 것 같잖아요 안녕하세요 나나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고마워요 와 이렇게 이런 시간부터 너무 많이 고마워요 우리 산업도 봐줬죠? 어땠어요? 네 진짜 저희 온전거 이렇게 고마워 받았지 저희 1년 5개월만에 컴백하고 다들 저희가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들 못했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컴백한 소감이 진짜 진짜 딱 무대에 서면요 와우들이 딱 보인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그 와우들이 그냥 그 기쁘다 그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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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채워져 있는 거 보면은 너무 뭔가 뿌듯하고 진짜 열심히 더 힘차게 무대를 들어주고 싶고 힘이 나고 하하하하 너무 좋다는 얘기에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오늘 봄이잖아요 봄에 컴백하는 거 처음인데 근데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날씨가 막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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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는 않지만 아 쪼김 좋네? 좋아 너무 좋아 아 쪼김 좋은거야 여기 그립 상타 부분이야 오히려 봄이나 그립이 응 눈이 덜 뺄 수가 있네 아무튼 뭔가 이렇게 화사한 봄에 아주 만날 수 있어서 좀 새롭고 또 좋은 추억이 될 거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봄 중에서 미니 팬미팅을 하신 건 처음인데 추억 추억 계속 재단 저는 사실 무대를 encontramos 엄청 울컥했습니다 운먹도 응 운먹도 thrum 무대가 너무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런 순간이 무대를 하면서 엄청 울컥했어요 음악도.. 음..음악도 또 그렇고 무대도 너무.. 전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울컥했어요 우리 음악방 마지막에 우리 사실 촬영해본 지 엄청 울컥했었는데 맞아 우리 기다렸어 막 까놀아 이런.. 우리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한 번 지금 보여줄 수 있네요? 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르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한 번 부탁해도 될까요? 오케이 준비됐나요? 잘했어요? I feel lik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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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컴퓨터가 아무도 없네? 뭐야 완전 컴퓨터인데? 진짜 갑자기 이렇게 시켰는데 이렇게 바로 해줘서 고맙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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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갑자기 우리 진짜 웃겼어요 아 아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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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울렸어요 너무 짜증나 아니야ioè 미안해 뭐 할 거지 근데 지금 우리 와우도은 몇 endurance 멈700 울고 있어요 네 다 맛있어 네 습고기도 좋은 날씨고 맛있게 먹기에도 좋은 날씨고 우리 이렇게 만나기에도 좋은 날씨예요 그리고 블러쉬 듣기에 너무 좋은 날씨 우리 블러쉬는 4개월 동안 나름을 해요 맞아 그리고 저희 그거 있잖아요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저희한테 궁금한 거 같아요 무엇이든 저희한테 물어봐 주세요 뭐예요? 다 공백기 동안 뭐 하셨나요? 공백기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뭐 저랑 나나언니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했고 엘저업으로도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또 저희 다섯 명이서도 진짜 쉬지 않고 연습을 했어요 진짜요 컴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답니다 진짜 이번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춤도 연습도 열심히 하고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 연습도 열심히 하고 다 같이 모이셔서 엄청 많이 많이 해보고 진짜 좀 그 1년간이라는 시간이 좀 헛되지 않게 보려고 다 같이 마음을 좀 좌잡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좀 소중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나서 루시가 좀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이만이 보고 싶었다는 정확해요 에헤 또 조그마한 나오 있나요? 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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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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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만약에 콘서트를 하면은 꼭 이거는 보여주고 싶다 하는 수록곡 중에 있나요? 저희가 아직 와우들 앞에서 못 보여드린 곡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저는 하나 있어요 뭐야 뭐야 저는 스트레일러 우리 그거 쇼케이스 때 하고서는 저는 무대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데 오 스트레일러 저는 그러면은 데뷔 때가 너무 멍불불불되어 페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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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날 다들 좋아하잖아요 일단은 일단은 사실 저 최근에 좀 빠진 저희 수록곡이 있는데 와우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수록곡이에요 아마 다음 앨범은 시리엘 수록곡인데 네 역시 저의 최애도 파악이 될 것인가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 스포즈네요 홀 랑 네 아무튼 저는 요즘에 좀 빠져있고 그거 말고도 수록곡 최근에 이제 이동시간에 좀 듣는데 고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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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타이틀도 그렇고 수업 맛집이에요 특히 진짜 좋아요 아 맞아 또 혹시 궁금한 거 있는 거 있나요? 아니지? 샐린지 찍고 싶은 거 아니에요 샐린지 찍고 싶은 거 아니에요 샐린지 찍고 싶은 거 요즘 유행하는 거 알려주면 우리 해볼까요? 오늘 해볼까요? 이거 할 줄 알아? 우리 아까 아무래도 슬쩍 해봤는데 알려주면은 시작! 꽁꽁 얼어붙은 어로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지나갑니다 이거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아요? 우와 너무 좋아하시네요 다시 한 번 해야겠네요 뽕뽕 어로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지나갑니다 이거 약간 아나운서 톤으로 해야 되잖아요 혹시 이 챌린지 만드셨어요? 네 참고 있어요 아주 뿌듯하시네요 아니 챌린지 진짜 또 뭔데? 응? 아 근데 어? 근데 이런 거 노래 출발하고 재밌는 거잖아요 우리 다 틀어주실 수 있나요? 난 맞는데 챌린지를 요청하려다 밤모를 고르려나? 저도 재생을 할게 스파이 스파기 아마 준비가 되면 해주실 거예요 보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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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진짜 못한가요? 제가 연습실에서 연습했고 춤이 너무 좋아서 연습을 해봤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벌써 좋아하셔 보여줄게 너무 많은데? 일단 진짜 접수하고 있어 다른 거 다른 거 나를 말해봐 보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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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접수하고 계시고요 네 또 우리 그동안 못 봐서 너무 서운했을 텐데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 줘요. 최애 파트! 3명씩 얘기해 놓아요. 최애 파트? 최애 파트? 아 나 있어. 그래. 먼저 말해 봐. 알겠어. 어 아니잖아. 나는 마지막 I feel like 많이 우리 같이 해. 그때 오빠 소량 안무도 좀 그렇게 톰톰 튀기고 있고 자네 저 다 찍었으니 찾아옵시다. 네. 동작. 아니야 아니야. 콧가루는 느낌이어서 그때가 좀 극동적이에요. 맞아. 우리 산업계마다도 거기서 살아내기야? 빵가리를 좀 올려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게 엄청 좋고. 맞아.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 위에 콧가루가 날리고. 맞아. 맞아. 이렇게 통치는 거 있지? 어 뭐 있지? 그러면 거기요. 어디요? 퍼피 퍼피 달려가 싶습니다. 이번에 킬링 특유의 하나입니다. 맞아요. 사실 맨돌지 않나요? 바피 바피? 바피 바피 보여줄 사람. 네. 우리 다 같이 보여드리자. 시작. 바피 바피 달려가는 심장 소리. 둥둥둥둥.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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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응이 너무 좋은데. 고마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액션 부자들. 진짜 좋아 좋아. 또 또 또. 어?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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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잖아. 그래 다은이가 좀. 난다다다다다다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난 무슨 조기집으로. 진짜 맞나요? 어? 아니 그러면. 아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오른쪽부터 할까? 어 그래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착 착 둘 둘 셋 착 착 아 이거 노래 있어야 하는데 그.. 내가 판매해 그 5개 찍은 것 중에 그나마 올릴 수 있는 게 한 번 더 있거든요? 그거 올려줍니다 그래 그거를 올려줄게요 네 아싸 혹시 이 챌린지도 만드셨나요? 너무 갑작스러운 챌린지 요청이라서 네 그러면 그동안 다른 거 질문 어? 네 네 되게 너무 많은데요? 진짜 너무 많은데요? 저희 그 챌린지도 같이 찍고 싶어서 어? 네 네 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어? 어? 우리도 같이 찍어야지 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둥 둥 둥 둥 둥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안 돼요? 찍어 찍으면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돼요? 이렇게 아 유행이잖아요 보여 이빨가 휴러지기 전에 한 번 해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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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바시아 이거 가 봐 네 네! 집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아는 그 챌린지였는데 자, 수아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거의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못 참고 이 탁탁대 옆구멍이를 아주 귀엽게 틀렸어요 귀엽게, 오케이 네, 잘 잡아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요, 오케이 네 어, 좋네? 개선별 같은 곡이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다시 시작이요 이 챌린지 가능성이 좋네 나도 해결제였어요 누가 해? 제크서 또 뭐가 있었지? 저희도 가봐주세요 아, 되는지 아, 되는지 아, 되는지 아, 되는지 아, 되는지 바로바로 말할 때 요청하는 거 하시는 수 있을까요? 아, 말할게요 다른 거 알아요? 다른 거 알아요? 다른 거 알아요? 다른 거 알아요? 아니면, 이거는 저희가 안무를 한번 보고 나 이렇게 해서 아, 직속으로? 하하하하 직속으로? 하하하하 직속으로? 하하하하 이현이 마이크 뺏을게요 하하하하 직속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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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많은 분들을 주셔서 한 분 한 분 다 눈을 마주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하하하 볼까요? 하하하하 다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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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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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지금 바로 해볼까요? 좋아요 그냥 해보지 뭐 그래 그냥 해보자 그냥 해보자 아는데로 해야 돼 좋아요 진짜 못먹고 귀여운 자세 활발 앨범 잘겠어요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얽 저희가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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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하셔서 내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이의 반응을 할 거예요 저희 럭키 넘버 시청을 한번 해볼텐데 다들 부모 있으시죠? 자 우리 멤버들을 한번 불러볼까요? 아 숫자를 네 아 네 주인공 진짜 런덤으로 불러볼게요 57번 어디 있어요? 네 축하합니다 태웅 기억하고 계세요 본인인거 네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211번 아아 축하드려요 기억하고 계세요 네 몇 번 먹어볼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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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50명이나 있어? 아니 여자가 50명 50명이나 있어? 아 거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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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명부터 시작했다고 아 어쨌든 3번 아니야 3번 너무 많이 했어요 ASE 10 4 10 10 10 9 1번 어 진짜 어렵다 저는요 아! 뭐라구요? 저.. 아! 그러면 저는 사십.. 사십.. 팔 번이요 사십팔번 왜 사십팔번이 뭔지 알아요? 왜요? 오늘 8일이 우리 큰빈이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어 근데 77번 맞아 럭키 세븐 아주아주 저희가 블러쉬 immun Cut блок 블러쉬 너무 어울리는 손 블러쉬가 준비 untung 타이안아 오온 성현 온 거 있다 오져있다 우와 주 acceler form slices 댓글 오 이준머 strengthened 이렇게 볼까? 어 네? 네? 누가 꼬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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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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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거 갖다 놀고 올게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진행 불가 진행 불가 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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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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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석 사장님 타기 네! 내가 오! 떡볶이? 아, 기숙해! 사랑해! 사랑 사랑해! 그리고 여러분 모두 사랑해!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뭐야! 맹고 컵볼이야! 포즈 추천? 아, 꽃들고 포즈! 네! 그러면은... 저희 그러면은... 다 카메라를 들고 계신 김에 저희 포토타임을 진행해 볼까요? 좋아요! 다같이 포토타임을... 네, 단체의 포토타임 도와드릴게요! 마이크 잠깐 내려 놓을게요! 아, 들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요꺼룩 없 boxer 타르타임 Snake men Obama 간식으로 나와! 내가 Newstalk seriouslyился 뭐야? 아, 우리ften tous 스테 소리기를 mistake 다닌다 un 아, 듣고 있을 거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다들 식사를 하셨나요? 그렇죠 아 덤벤트 해주세요 아 우리가 해주는게 아니고 맞아 우리 다같이 국먹어봤어 해주세요 덤벤트춤 칼국수? 맛있겠다 마라타 선무수 선무수 노지집가 왜 이렇게 되세요 우유나시대비? 아니 아니 근데 왜 왜 왜 다들 밥 안 먹고 다니는거에요? 진짜? 맞아 근데 사실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왜 없어 왜 네 도시락 도시락 따르고 싶게 왜 안 먹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모아 안하고 도시락 장사해 알았어요 아 뭘 봐봐요 아 뭘 봐봐요 이제 10만원 50만원 순서 몇시죠? 지금은 래스크입니다 와우 근데 해보고 싶었던게 네 저 이렇게 근데 우리 와우들과 단체사진 찍고 싶은데 어때요? 좋아요? 찍을까요? 찍을까요? 포즈 동일해보자 블러쉬 포즈 하자 센스가 있어 이 블러쉬 뭐라그러지? 플랫블드? 맞아요 귀여워 귀여워 좋아요 좋아요 우리 만들까요? 포즈해 주세요 두 번째 5 Cap 우유 정의 쓸데fo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투트 하나 둘 셋 좋아요 아 고마워 날씨가 너무 좋다 여기 막 뛰어다니 우와 계속 여기서 얘기하고 할 수가 없어 어디? 나한테 상체 많아져 근데 난 상체도 주로는 안 시키잖아 나 이제 살이 세 번 더 나다 하하하하 여러분 네? 아 감사합니다 스타일리스트 선수님 감사합니다 엣지 엣지 진짜 저의 이번 활동 최애 척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와우들이 우리 뮤비착도 엄청 많이 기대하시더라고요 맞아 아직 활동이 남았어요 그럼 그럼요 저희의 뮤비착도 해주세요 next week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선물이 있거든요 맞아요 선물 있다가 받아가시는 거 잊지 말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건데 블러쉬랑 너무 잘 어울리게 저희가 이것저것 조금 하나 되게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우와 이제 햇빛이 오고 있어 어? 깜짝 햇빛이 오고 있어 햇빛이 오는 것도 당연히 너무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많이 지켜봤어요? 네 벚꽃 다 봤어요? 벚꽃 데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 여기 있다고요? 봤어요? 아이고 아이고 벚꽃튀경 우와 벚꽃튀경 다했죠? 네 그럼요 잘했네요 너무 아쉽지만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부터 모여서 마무리 기회에 마무리하자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희가 첫방, 둘방, 셋방제거든요 네, 셋방제인데 저희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무대 할 때마다 너무 좋고 이번엔 와우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설레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진짜 우리 와우들이 이번 콤백 너무 많이 기다렸을 걸 알아가지고 뭔가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와우들을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와우들이 기대해볼 수 있어서 진짜 많이 얻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줘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진짜 3번째 가슴이잖아요? 앞으로 아주 많이 남아있으니까 많이 많이 봤으면 좋겠고 와우들이랑 그리고 더 좋은 추억을 많이 이번 블러시 활동 때 같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아주 고마워요 와우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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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하루 뭔가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한 것 같고 그만큼 어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랑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고 또 또 저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의 마음을 잘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활동도 함께 해요 알겠죠? 아우씨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도 이렇게 네 아 아 아 잠시만요 여러분 저희 이거 꽃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 분 한 분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번호 추천을 한 번 근데 옆으로 볼까요? 핏이 있어가지고 핏이 오고 있어가지고 핏이 오고 있어가지고 핏이 오고 있어가지고 아 마지막으로 번호 추천을 한 번 네 아까랑 다른 번호 다른 번호 다른 번호 해볼게요 어 117번 오 117번 괜찮아요 손 오 117번이에요 오 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행운 행운 파키 바로바로 부를까요? 어 33번 오 오 나와주세요 바로 나와주세요 아 그럼 저는 아 저 몇 번 뽑을까요?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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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음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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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축하합니다 야 이건 아쉽네요 저는 저는 아 아 다 얘기하고 저는 그러면 233번까지 있으니까 233번 오 오 네 계시나요? 어 아 계시나? 어 계세요 오 233번 오 오 오 아 앞으로 나와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소라 오 오 네 저는 83번 네 83번 계시나요? 오 오 축하합니다 아 아 아 다 드리고 싶은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 드리고 싶은데 미안해요 233번 뽑히신 분 아 다시 뽑아야 될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 그러면은 아 잠깐만 아 딱 생각하는 숫자 아 150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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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잘 찾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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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고마워요 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들 고마워요 함께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바쁘게 오늘 날씨도 너무 좋네요 저희도 생방까지 잘 마치고 다음 활동도 건강하고 재미있고 예쁘게 해낼게요 고마워 와주세요 안녕 너무 행복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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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챙겨 먹어요 알겠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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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서 할게요 하나 둘 지금까지 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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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 바이 이거 뭐예요 너무 중고 많아 하트 준비가 있어 안녕 선물 가져가세요 안녕 다시 만나요 굿